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벌써 겨울 방학 절반이 지났습니다. 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내가 맨 처음에 세웠던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얼만큼 이행이 되었는지 나를 점검을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퀘스트 준비한 이유는 바로 물질의 양. 화학 양론, 몰 때문에 퀘스트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1다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1다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몰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물질의 양 스텝 밝기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스텝 1, 2는 그대로 뒀고요. 스텝 3를 보완을 했습니다. 화학 과목은 사실 수능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관된 풀이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연함까지 가지셨을 때 1등급 50점 가져가는 거야 라고 현장에서도 강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는요. 고2 기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출 분석을 한 분들이라면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단위부피당 원자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셨을 것 같은데요. 단위진량당 원자수까지 그리고 유연함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출제자 의도를 빠르게 파악을 했을 때 정말 유연하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수능 문제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아 이걸 묻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3월이 되기 전에 물질의 양, 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가 따로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집중해서 문제를 차근차근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1단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저도 되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진입 장벽이 높은 1단원을 매끄럽게 재미있게 화학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이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3일이죠. 1, 2월 동안에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평가를 받는 3월 모의고사가 옵니다. 성적이 나빠서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봄과 행복한 봄과 행복한 3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월에 구체적인 계획 세우시고요. 열심히 그 계획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만 이상